이 조그만 게 엄청 무거다네 아빠 빨리 오세요 해봐 방금 쭉 친 거 같은데? 엄마 전할 게 없어 이제 저 자리의 주인이 바뀌는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니가 없는데 죄가 없다 약한 탄에 선 것도 죄? 형님 대체 어디까지 하시려는 겁니까? 목보다 몸 건강이 무사히 나와 죽어라 너와 함께 전화를 죽음으로 내몬 중전의 목숨은 내가 직접 거두겠다